쓰러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거 해보면 알아야겠어요 몰라도 이뻐요 고마워 감동이었어요 저는 나연언니 볼에 예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효가 내가 귀여웠다고 하는게 감동이에요 네 스트라이스에서 제일 애교가 많은 임 나연씨 아 아 진짜요? 그런거 같아요 좋은데요? 오랜만에 나연 언니의 앞머리 좋아 언니는 앞머리는게 좋아할까? 어 람버퍼 뭐래요? 나는 공주로 할래 오늘 그만 좀 던지잖아요 하하하하 이뻐 나도 예뻐 나도 예뻐 잘 나오나요? 어 완전 완전 예뻐 완전 예뻐 누군지 모르는거에요 이쁘다고 다 한거 같으죠 근데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아 이쁘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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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언니 바로 칭찬하셨어요? 응 칭찬하셨어요 제가 이쁘다고 칭찬시키면 바로 가보자 히히 뭐야 하하하하 어 꽤나 감동인데 너랑 좀 잘 맞는데 진짜 나 잘 찍는다고 뭐야 하하하하